독수는 해줘 어! 어! 나! 내 권총이 있다 이럴줄 알고!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호우 자 오늘 한번 이제 사막맵이 새로 나왔어요 체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도라니야 그 저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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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엎드려 엎드려 야 술탄다 났어 아! 독수는 해줘 어! 어! 나! 내 권총이 있다 이럴줄 알고! 그렇지 임마! 나 권총이 있다 이럴줄! 그래 임마! 내가 이래서 권총으로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래서 화이팅 잘 있어! 세상에 뭐야 너 뭐야 뭐야 이놈은 또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쟤넨 또 해 I BELIEVE I CAN FLY 더 가자 어 그래 그래 안 맞아 응 안 맞아 응 안 맞아 응 들어왔어 들어온 거 봐봐 침착해 천천히 가 형 어? 가자 가자 침착해 침착해 형 침착해 형 가자 가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뛰어가는게 아기다 뛰어가는게 아기다 제발 죽지마세요 제발 아 핍 아니 왜 쳐요 이거를 킬캠도 못 불러오는데 팀킬이라서 뭔소리야 이게 여기 비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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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세요 비하세요 비켜요 아 비키세요 elev 아 ave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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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». 아 possess 아 정말 진짜 한 판도 아니라 두 판도 아니라 이렇게 또 아니 거기서 내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뒤를 보고 내려야죠 진짜 미치겠네